저희 바로 이번에 전화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TV 켜고 계시면 잠깐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저랑 통화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TV 소리만 조금 줄여주시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이요. 오늘 뜨거운 종목 갖고 계시네요.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세요? 2만 7천 원에 50%요. 2만 7천 원에 50%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위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이거 오늘 들어가셨죠? 네. 네, 오늘 잘못 들어가셨어요. 왜요? 이게 지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했다는 소식에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스타항공이 어떤 회사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않고 갑자기 제주항공이 급등을 하니까 어? 이거 뭐지? 인수했다네. 인수합병 오케이. 급등하겠다 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주항공이 지금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올해도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적자 상황인데 이스타항공도 지금 경영난이에요. 그런데 올해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했다? 그러면 향후 전망이 좋아질 가능성이 클까요? 좀 더 이 안 좋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러면 더 매수하려는데 하지 말아야 돼요. 더 매수하시면 안 되죠. 이미 비중이 50%인데 왜 불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시나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오른 건지 그냥 간단한 뉴스 하나만 보고 정확한 분석 없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럼 일단 그 부분부터 투자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기분이 지금 확 드셨죠? 네. 그러니까 투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오픈 채팅만 들어오셔서 투자를 차근차근 천천히 이런 급등하는 종목 잡지 마시고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함께 좀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매도하세요. 네.